공부는 안 하면서 합격수기를 읽고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자기개발서를 계속 읽고 플래너 계속 쓰면서 나를 더 다그치고 그러면 좋아질 거라는 그 믿음이 또 생기고 내가 원하는 건 좋아지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좋아지기 싫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을 앓은 지 12년쯤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몸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아픈 질환이에요. 검사하면 특별한 몸이 아픈 그런 몇 가지 질환으로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하지만 진짜로 아픈 그렇게 통증이 너무 심했다가 현재는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집에만 있게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활동을 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이다. 예전에는 아이들 가르친 일을 했었는데 어떤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수업 시간이 다가올 때면 점점 괴로워져갖고 학생이 와서 문 앞에서 초인종 누르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지경에 이르는 거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되고 그때부터 동네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섬유근육통은 제가 숨고 싶어서 생긴 거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신기하게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네 섬유근육통이랑 신체 증상장애랑 같이 겹쳐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도. 왜냐하면 섬유근육통 자체가 한 30% 정도는 정신과 증상이나 진단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섬유근육통이 내가 숨고 싶어서 생긴 거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통증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 지르면서 우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감정적으로 압도되고 막 이런 상황 아무것도 못하겠는 느낌이 등 그때 그 전부터 이미 수업시간이 다가올 때 점점 괴로워져갖고 아마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있다가 확 터지신 것 같은데 이때 그 이유가 있거든요. 학생이 이제 집에 왔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건 행동이고 그 이면에 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어떠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굉장히 복잡하셨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셨고 현상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해줬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나만의 이유. 그때 내 심경. 생각과 감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또 많이 위축되실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행동만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학생이 오는 건데 나는 선생이니까 당연한 일인데 나는 거기에 굉장히 큰 감정을 느끼고 괴롭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느낌. 무력감. 몸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굉장히 괴로워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울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베란다 문 열고 나가고 싶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인 경험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감정이 어떠셨는지. 그때는 힘들다. 서럽다. 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셨군요. 지금 말씀하신 생각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셨길래 그런 생각이 이 순간에 드는지 이 배경이 또 있으실 거거든요. 이 선생님 일을 하시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감정과 생각이 흘러가셨길래 그렇게 그 상황이 힘들고 서럽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까. 오랜 시간 수업이 너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는 수업만 안 하면 될 것 같았다. 그때는 이 가르치는 일을 하신 게 어떤 이유를 하셨는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 아주 중요했는지.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사연에서 보면 최근 상황은 그렇게 누가 내가 꼭 돈을 벌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스스로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셨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남편이 일을 쉬고 있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압박감을 충분히 가지신 상황이셨죠. 남편분이 어떤 상황인지 물론 모르지만 일을 하던 분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일을 안 하던 분이 또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서로 이제 가족이 이제 부부가 압박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사실 힘든 거죠. 코로나 자체도 힘들지만 그 여파가. 기본적으로 압박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일이죠.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더 일을 잘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압박감이 너무 크면은 오히려 일이 안 돼요. 불안이라는 게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불안이 너무 적어도 효율이 적지만 불안이 적절히 있으면은 효율이 좋지만 불안이 너무 크면 또 다시 효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적당히 불안해야지 집중도 잘 되고 시험 공부도 잘 되는 거지 너무 불안하면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도 똑같지. 그 불안을 내가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불안, 압박감을 느끼시는 상태가 계속 됐나 봐요. 그때 집에서 일을 가르치는 걸 하셨을 때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 너무 하기 싫었다. 하고 싶지 않았다. 오랜 시간 수업하는 게 이제 이게 쌓이다 보면은 반복되다 보면은 미리부터 점점 괴로워지고 답답해지는 거죠. 수업 시간이 다가올 때면 미리부터 점점 그 압박감을 느끼고 괴롭고 초인종 소리에 확 터지는 거 그런 상황이 되시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당황이 되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극단적인 생각, 충동이 드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이어지는 그때 본인의 또 힘듦이 맞물려 있으시네요. 일을 많이 한 건 아닌데 남들처럼 오래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는 거냐고 스스로를 또 다그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오늘 사연에서 보시면은 본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이해가 되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괴롭다. 예전 경험부터 계속 반복되던 얘기들을 하신 거고 생모한테도 힘든 경험을 하셨고 새 엄마한테도 힘든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열심히 지내야 하는 느낌을 받으신 거. 그때부터 나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나 스스로도 내가 커서 성공하는 게 나의 힘든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더 성공해야 되니까 조기 유학 보내달라고 하고 유학을 또 못 갔을 때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안 하면서 합격 수기를 읽고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자기 개발서를 계속 읽고 플래너 계속 쓰면서 나를 더 다그치고 제가 주로 하는 그 채찍질 한다는 표현이죠 이게 그러면 좋아질 거라는 그 믿음이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를 굉장히 높은 잣대로 통제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있으셨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본인은 이 압박감이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힘든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죠 나의 감정을 그러다가 터지는 거죠 또 본인이 느꼈을 때 그게 마음적인 부분들 나의 피난처가 그 통증이었다는 느낌을 이해하게 되면서 통증이 줄었다는 표현하신 게 사실 신체 증상장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전 병과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결혼 전부터도 통증 때문에 수업을 하기 힘들었다 통증이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거고 통증도 나를 괴롭혔고 또 나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그 애쓰음이 나를 계속 괴롭힌 거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지내신 거 같아요 근데 통증도 그렇고 나를 통제하는 것도 그렇고 강박적 성격에 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사연을 쭉 읽고 본인이 살아오신 과정 봤었을 때 감정을 억압하고 그러다가 또 몸으로 나타나고 또 감정을 억압하다가 감정에 압도되는 걸로 나타나고 나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못 나아가고 스스로는 자괴감 느끼고 결국에는 소소한 이전의 그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소소한 일상만은 바라지만 그건 역시도 이 부담감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 본인은 강박적인 성격 특성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전 강의 안 보셨으면 꼭 검색해서 보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잣대가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처벌적이고 엄격한 초자가 내 안에 틀이 잡혀있는 거 요즘 말로 노력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만이 내가 스스로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나를 혹사시키고 막 불지르는 그런 것만이 나의 엄격한 초자를 달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좌절이 있었지만 거기서 내가 성취를 해도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일시적으로만 잠깐 자존감 올라가는 느낌 잠깐 받고 하지만 또 역시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엄격한 비난자 초자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게 나를 계속 통제하려는 게 왜 생겼냐가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그 느낌이 내 안에 깊숙이 깔려 있었을 때 나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 못 받은 느낌이 있을 때 사람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존 욕구가 있거든요 부모한테 의지하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은 하지만 근데 오늘 사연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고 오히려 학대를 계속 받으셨죠 생모한테도 받으셨고 개모한테도 받으셨고 본인은 머리로 생각하셨을 때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는 보상으로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 이면의 심리적인 흐름은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저평가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불태워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통제해서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통제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자기개발서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감정을 좀 무시하기 때문에 머리로만 논리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계획하고 뭐 하고 하지만 사람은 감정이 있는 거 제가 눈에 말씀드리고 감정을 무시하면 오히려 쉽게 말하면 더 큰 코 다친다 더 힘들어진다 더 터진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보통 보면 머리로 생각해서 탁탁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통제할 가장 중요한 거는 본능적인 거 감정적인 거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배울고 싶은 거 나태해지고 싶은 거 여러 가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또는 내가 그 순간에 누리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꾸 통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사셨을 수 있고 그게 패턴이 되다 보면 감정 불능증이라고 내가 내 감정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은 안 느끼면 돼요 내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만 안 느끼고 어떤 감정은 느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영역 자체를 억압하고 무시하다 보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이 힘들어지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감정 불능 상태가 되거든요 우울증도 너무 심하면 우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날 수도 있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은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벽을 치는 그게 방어기제로 있는 건데 지금 이 감정을 통제하는 억압하는 게 나한테 패턴이 되셨다는 이 느낌도 내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 경험들을 오랫동안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때 그 경험도 물론 힘드셨지만 이게 이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PTSD라고 복합적인 트라우마로 계속 겪는 거예요 자라면서 학대를 계속 경험하는 게 어떤 교통사과 한 번의 트라우마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나의 성격 성향 나의 어떤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살아가는 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자꾸 떠올라요 이게 그때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마 계속 떠오르셨을 거예요 근데 떠올랐을 때 힘든 감정들을 다 느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억압해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억압하게 되는 게 또 계속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눈이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몸으로 터져서 어딘가 아파요 그게 이제 흔한 게 신체 증상장애 어디든지 아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섬유근육통 양상으로 그 포인트들의 통증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영육성 식도염 신경성 위험 두통도 신체화장애로 이어지는데 그것도 마음의 문제인가요? 실제로 검사에서 식도염이 있을 수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두통도 편두통도 있고 다양한데 신체화장애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그 증상 자체에 몰두가 되고 검사상 이상이 있는 것에 비해서 증상이 굉장히 과도하고 그 증상에 내가 몰두가 되면서 일상의 지장이 클 때 진단을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미 몇 번 다뤘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체화장애 한 칸 띄고 정의를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상하셨는데 본인도 사연에서 표현을 하신 거죠 이게 몸이 아픈 거를 통해서 내가 기대고 버틸 곳 하나 없던 시절에 내가 숨을 곳을 찾아 생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뒤에 숨게 된 느낌을 얘기하신 거죠 그 후로 증상의 의료로 줄어든 사실은 그 인식을 하게끔 조금씩 도와드리는 거 하는 게 신체 증상장애 상담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떤 기회가 됐든지 하셨나 봐요 말 못하고 혼자 모든 걸 참고 삼켰던 것들이 결국은 병이 되는 것 같다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는 거를 저도 40이 넘어서야 터지기 시작하네요 저 역시도 영상에서 자주 다뤘지만 결국에는 터집니다 사춘기가 사춘기 때 차라리 오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 이게 어떤 사춘기처럼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몸이 아픈 식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아픈 식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감정 억압된 얘기를 쭉 드렸더니 어쩐지 감정을 여쭤보시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네요 감정불능이 나쁜 건 아닌 건가요? 라고 리세님이 여쭤보셨는데 감정불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방어기제라는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이유가 다 있다는 거고 되게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바람직하냐 아니냐로 치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더 악순환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감정을 가리고 덮는 게 우선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가리면서 쌓였다가 더 크게 터지기 때문에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게 내가 유일하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산책하고 움직이면 좋아질 걸 아는데 좋아지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내가 원하는 거는 활동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활동하기 싫다예요 내가 원하는 건 좋아지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좋아지기 싫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상태가 힘든데 뭘 하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섭다 그쵸?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이 압박감이 너무 크신 거예요 살아오신 과정 자체가 내가 뭔가 계속 달려야 된다는 압박감을 쭉 지니고 사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 압박감을 느끼시는 거 그래서 강박성 성격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파서도 힘들어요 사실 아플 때는 마음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게 또 내 마음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나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도 빨리 나아야 된다 빨리 나아야 된다 더 달려야 되니까 또 싫다 이렇게 딜레마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상담을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세요 이 강박성에 대한 내 근본 또 트라우마가 겹쳐진 그 근본 내 감정이 많이 억압된 그 흐름 막혀있는 그 통로를 뚫어야 돼요 다행히도 남편분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들어주시고 잘 이해해주시고 일관적인 부분은 잘 해주시고 하셔서 조금씩 도움이 되시는 것 같은데 가족이 아무리 관계가 좋고 나를 지지해줘도 내가 부담이 돼서 가족한테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본인은 남편분한테 예전에 너무 많이 표현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사연에서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스스로가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삶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냥 내 감정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 게 그게 사람이고 그게 삶인데 이런 감정을 철저히 통제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게 외면적인 성공이 아니어도 내 기준에서 나의 삶이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느낌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 만족이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가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 충실하게 살았다 이런 느낌으로 스스로를 만족시켜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드는 거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뭐가 힘든 거냐라고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를 선순환으로 바꾸시려면 항상 그렇듯이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내가 감정이 많이 억눌렸구나 나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내 편이 되어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충분히 내 감정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1대1로 터놓고 표현하는 거 계속 해보셔요 오늘도 잘 하셨어요 이런 말씀 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나아지기 원하면서도 나아지기 싫다라는 이런 상반된 감정을 표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잘 표현하시는 거고 조록비님이 충분히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주시고 물론 맞는데 본인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표현을 또 해주셨습니다 점수 매기기를 매일 한다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숨 막히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이루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머리로는 이루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자꾸 되는 거 왜냐면은 핵심의 감정이 통제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는 그 프로세스가 내 기저에 깔려 있어서 그래서 오늘 사연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압박감에 계속 고생하신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1, 2년은 새엄마가 좀 잘 지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역시 나를 학대했다라는 내용 언어적인 학대에 대한 부분들 버러지다 거머리 기생충이다 더러운 피를 타고났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만 딱 해주신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알몸이 나를 때리고 밟고 늦게 씻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씻지도 않고 가서 거기서 또 씻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경험들을 하신 건데 그 경험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어땠는지 이 마음이 감정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아마 철저히 눌러놓으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셨겠죠 혹시 지금 일어나면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다시 자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주 흔해요 과수면 과다수면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때 나타나는 양상 수면이 줄어드는 것도 그런 현상이고 상반되게 수면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현상일 수 있는 건데 우울증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근데 본인은 당연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억지로 다시 자는 거예요 회피라고 하죠 잠으로 피하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담스러운 감정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깨어있을 때 내가 이런 부담감으로 점수 매기면서 하루하루를 평가하면서 나를 높은 잣대로 계속 채찍질하면서 불태우는 이런 하루를 살다 보면 이 하루를 살 때 드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돼요 이게 다 감정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잠이 늘어나요 이런 두 가지 이유들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어적인 학대를 당할 때 이거에 대해서 차라리 거부감이 있고 막 이러면은 그나마 차라리 나은데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도 그렇고 청소년 시기까지도 내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게 내 기저에 깔려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가 돼요 근데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하면서 그때의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 그때는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내가 좀 큰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그래도 통합된 다음에 그 기억이 떠오르면 또 그때랑은 다른 느낌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맞아도 되는 줄 알고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새 엄마의 머리를 잡고 벽에 내리치는 상상을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을 역시 어릴 때는 못하고 스무 살은 넘어서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너무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가장 흔한 가장 전형적인 강박적 성격의 배경이 되는 이면에 심리적 흐름이에요 그 이면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분노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거를 표현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어린 상태였고 나중에는 그걸 느끼지만 제대로 표현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억압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도 감정이 잘 안 느껴진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철저히 벽이 쳐져 있는 거죠 이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히 내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되게 멘탈이 강해 보이고 이렇게 단련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내 마음에 집중해서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든 괜찮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부모여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좀 자유로워져야 되고 내 감정에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 통로가 열리고 그래야지 나를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했던 엄격한 초자의 틀이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루하루 살 때 나를 점수 안 매기게 되고 나를 채찍질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리로 생각해서 채찍질 하지 말아야지 라고 딱 해서 깔끔하게 딱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대가 지나가서 그 분노가 인식되고 그게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괴로워요 예전에도 너무 괴로우셨겠지만 나중에 이제 내가 어른 되고 나서 그때 기억하면서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 그것도 괴로워요 그래서 또 이거를 또 방어합니다 격리라고 하죠 격리 감정을 격리해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역시 그러지 않고는 또 괴로우니까 그래서 또 억누르고 표현을 잘 안 하게 되고 감정을 격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강박장에서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자꾸 지성을 자꾸 사용해요 자꾸 논리적으로 계획하고 자기의 발사 더 보고 그래서 또 악순환 되고 그래서 핵심은 감정이다 악순환의 핵심이 감정이었기 때문에 선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을 집중을 해야 되고 생각지도 못했다 이거 역시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진솔한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집중하고 싶어도 억압하는 패턴이 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람에게 꾸준히 내 감정 표현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고 남편분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내 입장에선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삼자가 도움될 수 있는 거고 꾸준한 상담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저절로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나아지고 싶고 의욕이 올라올 수 있고 그냥 통제 안 해도 나를 그렇게 퇴치질 안 해도 부담감 그렇게 안 가져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세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꼭 해보시는 오늘 사연 주신 박예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감정을 여쭤보니까 멍해진다라고 표현을 또 잘 해주셨어요 멍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덮어놨으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감정에 포커스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작업을 꾸준히 하시는 박예진님 되시도록 오늘이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 생각지도 못한 걸 지금부터 또 추구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라이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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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